다녀오겠습니다. 이소 엄마도 죽여드려 으악! 아! 나한테 왜 그러냐고 왜 태어나니? 왜 태어나니? 으악! 비켜 아니 무슨 랭글스야? 으악! 어, 여긴 어디야? 어, 네 3D야? 축하해 길래고 인생에 단 한 번뿐이 다르잖아 즐기라고 헥? 선물도 안 주면서 생일빵 때리는 거야? 열나잖아 이어, 이걸 피해? 내려 로이스 탱크 영역 전개? 여긴 뭐야? 반장의 영역인가? 어, 잠이 좀 못 kurz 도망가야 되는데 내려가자 으어줘 여긴 또 오즈야 주칸다 브로우 아 펠시 뭔데 봤다고 때리냐고 아니 때릴 거면 돈이라도 죽어 때리던 거라 카리나가 연애 중이라니 아니 근데 그걸 왜 나한테 그러는 거지? 아 진짜 오늘 때릴 건데 다 기어다닌다 잘 가려봐 뱅 뱅 뱅 뱅 뱅 더블키 어 빳빳이다 아저씨 여기 경찰서가 어딘 줄 알아요? 응 알아요 뭐요? 아니 알려주고 가던가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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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우리 레고라서 가위밖에 못내잖아 야 당장 일로 안와 내가 축하해준다니까 아 꺼져 케이크도 없으면서 다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반사랑 하늘 기기 내 생일 축하합니다 너가 좋아하는 스파이더맨도 불렀어 하이 에브리원 김 레고맨 축하해 브로 자 소음 불고 케이크 빌어 어 얘들아 오늘 아무도 내 생일을 축하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다 오늘은 내 생일이 아니니까 레이바야 왜 안 해? 야 야 운대 쏙바로 안 해? 어휴 생일밤 오지게 만능 꿈꿨네 다녀오겠습니다 아이소 어? 어휴